434페이지를 보죠. 1번 문제입니다. 세계 각국은 무역을 통해서 자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부족한 재화, 자원, 기술 및 서비스를 외국에서 얻고 있죠. 2번은 한나라의 국민경제가 어느정도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가. 우리나라가 바로 이렇게 무역의존도가 아주 높은 국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답은 무역의존도에요. 이 무역의존도의 수식은 바로 3번처럼 무역의존도는 국민총생산을 분모로 하고 위에다가 수출액과 수입액을 합한 액수 이렇게 차지하는 비율이 바로 무역의존도입니다. 4번에 우리나라는 외국과 무역을 많이 하기 때문에 무역의존도가 아주 높은 편이에요. 4번 맞고. 5번은 무역발생이론 중에 무역이 왜 발생하느냐. 일단 절대우의론이에요. 절대우의론은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특정산업의 생산비가 절대적으로 적게 드는 재화만 생산하여 교환하면 양국 모두 이익이 된다 이거야. 예를 들면 한국과 미국이 있는데 한국은 휴대폰 생산비용이 적고 미국은 밀 생산비용이 적으면 미국은 밀을 생산하고 한국은 휴대폰을 생산해서 서로 교환하는 것이 바로 무역이다. 이렇게 설명하는게 절대우의론이에요. 그런데 간혹 보면 어느 한쪽 나라가 모든 상품에 있어서 생산비가 낮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절대우의론에 따르면 무역이 성립하지 않거든. 그래서 등장한 것이 비교우의론이 되는 것입니다. 6번처럼 다른 나라에 비해 더 작은 기회비용으로 재화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을 비교우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7번 절대우의가 있는 상품이 곧 비교우의가 있는 상품이라고 보느냐. 아니에요. 절대우의가 있다 하더라도 기회비용을 비교하다 보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비교 10위에 있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회비용이 더 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세요. 어느 한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모든 생산품에 있어서 절대우의가 있을 수는 있어. 그런데 모든 상품에 있어서 비교우의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의 어떤 상품에서 비교우의가 있으면 다른 상품에 대해서는 비교 10위가 있게 되는 거예요. 8번 무역을 통한 이익은 절대우의가 아닌 비교우의의 바탕을 둔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비교우의가 오늘날의 무역이론에 더 타당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9번에 비교우의를 결정하는 요인을 세 가지 이상 쓰시오. 그래서 어떤 나라가 왜 대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생산 단가가 싸지는 것일까. 그건 생산 요소가 더 질이 높으냐 낮으냐 기술 수준이 높으냐 낮으냐 자연환경이 그 상품을 생산하는 데에서 더 적합하냐 그렇지 못하냐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개입할 수가 있어요. 10번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이게 지금 A10번의 표를 잠깐 보면 상품은 쌀하고 옷 두 개가 있지. 그런데 A국은 쌀 한 섬을 생산하는 기회비용을 옷으로 나타내면 15분의 7벌인데 B국 같은 경우는 옷 4분의 3벌이에요. 그러면 쌀을 한 섬 생산하는 데 있어서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옷으로 나타냈을 때 그 숫자가 작은 숫자가 기회비용이 작은 거죠. 그러면 15분의 7이 4분의 3보다 작지 않습니까? 기회비용은 작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면 A국이 쌀을 비교 쌀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비교우의에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A국은 쌀. 그 다음에 오른쪽 칸에 옷을 보면 A국이 옷 한 벌을 생산하는데 기회비용은 쌀 7분의 15섬. 그런데 B국은 4분의 5섬이에요. 이 숫자를 비교하면 어디가 더 작다? 4분의 5가 더 작은 숫자지. 따라서 옷에 있어서는 B국이 옷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A국보다 비교우의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A국은 쌀을 생산하고 B국은 옷을 생산한 다음에 각자 나라에서 필요한 만큼 소비하죠. 그리고 남은 것들은 쌍방간에 서로 교환을, 무역을 하게 되면 그 전체적으로 양당사국의 전체적으로 총효용을 크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비교우의 이론입니다. 자, 11번. 비교우의의 재화를 특화하여 무역을 하면 소비할 수 있는 영역이 확대된다고요. 이게 바로 비교우의론이에요. 12번. 자유무역을 하면 낮은 가격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비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하는 거지. 지금 우리 큰 대형마트에 가면 외국 농산문들이 많이 쏟아져 들어왔잖아요. 과거에는 아주 비싸서 못 먹던 것을 자유무역을 하다 보니까 싼 가격에 소비자들이 이걸 즐길 수가 있더라. 이거야. 기회가 증가합니다. 13번은. 자유무역을 하면 국내 가격이 국제 가격 수준으로 상승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수출국의 생산자들은 이익을 볼 수는 있죠. 그리고 소비자들은 손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국내 가격이 뛸 가능성이 있어. 자유무역을 하면 가격이 서로 비슷한 가격으로 수렴되다 보니까 이 경우 소비자들이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무역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국내 소비자들이 보는 손실을 넘는, 초과하는 생산자들의 이익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번은. 자유무역을 하면 수입국의 경우 상품 수입으로 국내 가격이 국제 가격 순으로 하락할 수도 있어요. 반대 방향으로. 그렇게 되면 소비자는 오히려 이익을 보죠. 그러면 생산자는, 국내 생산자는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이러한 경우도 국내 생산자의 손실보다 국내 소비자의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자유무역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겁니다. 15번. 보호무역 정책을 실시하는 근거가 뭐예요? 자국민의 실업을 방지한다. 그러니까 국내 산업을 보호하면 일자리가 보존되니까 그리고 막 성장기에 있는 산업, 즉 유치 산업을 보호한다는 것이고 외국이 우리나라에 대한 불공정한 무역에 대응해서 우리가 관세 장벽을 높인다거나 이런 식으로 보호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쌀이나 무기와 같은 국가 안전과 관련되는 상품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산하기 위해서 보호무역을, 보호무역 정책을 실시합니다. 16번. 다음 중 행정적 규제, 수출보조금, 지급, 수입할당제, 관세와 관련된 것들 순서로 나열하죠. 순서로 나열하지 말고 하나하나 봅시다. 기억은 뭐에 해당합니까? 기억? 보시면 기억. 상대국이 수출할 수 있는 수양을 제한하거나 자국의 수입기업에게 수입량을 정해줍니다. 여기서 미국산 TV 금년에는 20만대 이상 못 들어온다. 이런 식으로 딱 수량을 정해주는 것. 이 기억을 바로 수입할당제라고 얘기하죠. 수입할당제. 쿼터제. 자, 니은은 무역을 통해 거래되는 재화가 국경을 넘을 때 세금을 부과하는 걸 뭐라고? 이건 쉽죠. 관세죠. 이게 관세. 자, 디귿. 수출기업의 조세를 감면하고 낮은 이자를 지급해준다. 저리로 융자해준다. 그럼 이런 것들을 수출보조금 지급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출을 진흥시키고 복잡한 통관절차나 통관기준을 강화해버립니다. 중국산 제품이 들어올 때 아주 겁렬을 까다롭게 해가지고 중국산 제품이 함부로 수입되지 못하도록 아예 막아버린다. 이런 걸 행정적 규제를 강화한다고 얘기하죠. 439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439페이지에 1번. 외환시장에서 거래되는 다른 나라 화폐를 외환이라고 하죠. 외환 또는 외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맞아요. 2번. 두 나라 화폐사의 교환 비율. 한국 돈과 미국 돈의 교환 비율. 이게 달러당 원화로 나타내는 거. 이런 걸 바로 환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3번. 이러한 환율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바로 외환시장에서 외환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환율이 결정됩니다. 외환이라는 것도 하나의 상품이에요. 그래도 똑같아요. 우리가 상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원리에 따라서. 똑같아요. 이 달러라는 외환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곳에서 바로 결정되는데 이게 바로 환율이 되는 것이다. 이거야. 그리고 4번. 환율을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이렇게 결정하는 걸 뭐라고 하죠? 바로 고정환율제도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변동환율제도를 취합니다. 6번. 외환 수요의 증가 요인을 모두 고르시오. 외환 수요. 달러를 생각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달러를 언제 필요로 할까? 수요. 수입이 감소한다. 수입을 할 때 외국 상품을 미국 상품을 수입할 때 달러로 수입하잖아. 그러니까 수입 감소는 외환 수요의 감소 요인이죠. 틀렸습니다. 해외여행 증가는 맞겠네요. 외국에 나갈 때 달러를 필요로 하니까. 그리고 해외 투자는 증가라고 해외 투자 감소라고 하면 안됩니다. 해외 투자할 때 달러가 필요하니까. 차관을 상환할 때는 달러가 필요하죠. 달러로 갚아야 되니까. 리을은 맞아요. 로열티 지급도 맞습니다. 그러면 외환 수요의 증가 요인은 니은, 리을, 미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은 환율이 상승한다. 다른 요인들이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환율이 상승한다. 여러분 환율이 상승하는 경우는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환율이 상승하겠고 공급 곡선이 가만히 있는데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즉 수요가, 이 빨간색은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입니다. 뭐가? 외환의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그리고 환율이 상승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공급 곡선이 다시 요점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외환의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 그러면 환율이 상승하게 되어 있어요. 환율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거나 그러면 외환은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외환이라는 상품 가격이 뛴다는 거고 그 다음에 외환이라는 상품의 공급이 줄어드니까 물건이 귀해졌으니까 가격이 또 오르는 거지. 그럼 두 가지 해당하는 걸 찾으면 돼요. 17번의 기억은 수출이 증가하게 되면 외환이 공급이 늘어나요. 왜 그렇죠? 수출이 증가하면 달러를 많이 벌어들이는 거니까 외환 공급이 증가해서 이건 아닙니다. 외국인 국내 여행이 감소한다. 바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여행할 때 외환을 많이 공급해왔는데 그것이 감소한다고 했으니까 외환 공급의 감소 요인이 됩니다. 그치? 이유는 맞아요. 그 다음에 차관 도입이 증가한다는 것은 외환 공급이 늘어난다는 거니까 이건 틀렸고 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증가한다는 것도 외환 공급이 늘어난다는 거니까 틀렸어요. 수입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수입할 때는 외환이 필요하죠. 즉 외환 수요. 외환 수요가 증가하는 거니까 니은 맞습니다. 해외 여행이 증가한다. 해외 여행 갈 때 외환을 많이 필요로 하잖아. 그래서 외환 수요가 증가하니까 ㅂ 맞아요. 해외 투자가 감소하는 건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투자할 때 달러가 필요한데 그러면 감소한다고 했으니까 외환 수요는 감소하는 거니까 틀렸죠. 시옷은. 차관을 상환할 때는 외환이 필요합니다. 외환이 필요하니까 외환 수요가 늘어나니까 ㅁ은 맞아요. 로열트 지급도 마찬가지로 외환을 많이 필요로 하니까 맞죠. 그러면 여기서 환율 상승 요인 전부 골라보니까 ㅁ, ㅁ, ㅂ, ㅈ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8번 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증가한다. 외국인이 국내 투자가 증가한다는 건 외환 공급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럼 환율이 어때요? 환율이 하락하죠. 그 다음에 차관 도입도 마찬가지죠. 외환 공급이 늘어나니까 환율이 하락하고 수출이 증가하면 외환 공급이 늘어나니까 환율이 하락하고 그래서 이건 지금 일단 정답은 외환 공급이 증가하는 요인이에요. 다른 조건이 똑같으면 이러한 경우에는 환율이 하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9번 문제. 외환 시장에서의 외환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환율이 결정되었는데요. 1달당 1200원이었던 환율이 1100원이 됐다. 바로 환율이 하락했다는 얘기지.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가 그만큼 상승했다는 얘기고요. 고정환율 제도냐 변동환율 제도냐 하면 시장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니까 변동환율 제도죠. 니은이 맞고. 이러한 경우를 환율이 하락했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리을이 맞고. 환율이 하락하면 반대로 달러화에 비해서 원화가치가 상승하는 거예요. 원화가치 상승. 그래서 니은, 리을, 미음이 됩니다. 10번 환율이 상승하면 환율이 상승한다는 건 1달러당 1000원이었던 것이 1달러당 2000원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출 상품의 외화 표시 가격이 하락합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 상품 1000원짜리가 1달러였던 것이 1000원짜리가 이제는 0.5달러로 하락해요. 그리고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 상품의 가격이 싸지니까 수출이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10번 맞습니다. 11번. 환율이 상승하면 수입 부품 및 원자재 가치가 하락해서 환율이 상승하면 원자재 가치가 하락해요. 그래서 국내 물가가 안정화되냐. 이건 환율이 하락한다고 해야 돼요. 11번 틀렸는데요. 환율이 환율이 하락하면 원화 가치가 상승하니까 원화 가치가 상승하니까 반대로 수입 부품 및 원자재 가치가 하락하지. 그래서 국내 물가가 안정됩니다. 그다음에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내국인이 해외여행 경비가 증가해야 돼요. 똑같은 1달러를 살 때 우리가 돈이 그만큼 많이 들어가니까 해외여행이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13번. 환율 하락으로 원화 가치가 상승하면 외체 상환 부담이 그만큼 감소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돈의 값어치가 상승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외체를 상환할 때 덜 주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외체 상환 부담이 감소하는 거죠. 444페이지로 갑니다. 이제 국제수지 이야기네요. 1번 문제 1년을 기준으로 국내로 들어온 돈과 외국으로 나간 돈을 외화로 표시하면 이런 걸 바로 국제수지라고 얘기합니다. 외화 단위로 표시하면 국제수지 그리고 이렇게 나타난 것을 표로 나타내면 국제수지표가 되죠. 2번은 국제수지표는 외국과의 교육내역을 세부적이고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작성한 것이다. 그래서 분류하는데 3번처럼 경상수지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수지 속에는 네 가지가 있죠.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 나머지 니은과 리을은 자본금융계정이라고 부르죠. 4번 임금이나 투자에 의해서 발생하는 소득과 관련된 외화수치와 지급의 차이 그러니까 한국인이 외국에 가서 외국에 가서 노동을 함으로써 벌어들이는 돈 이런 것을 바로 뭐라고요? 본원소득수지라고 하죠. 본원소득수지 5번 상품을 수출하여 벌어들인 외화와 외국 상품을 수입하려는 외화의 차이를 이게 뭐 상품수지고요. 6번에 아무런 대거 없이 주고받는다. 아프리카의 난민들을 원조한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준다라고 하면 이것은 이전소득수지라고 합니다. 7번 투자 등 자본거래의 결과로 나타나는 외화의 수치와 지급을 표시한 것 투자 등 자본거래라고 해서 자본금융계정이에요. 자본거래니까 자본금융계정 8번에 경상수지는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일반대로 국제수지는 경상수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9번 벌어들인 외화가 지급한 외화보다 많으면 경상수지는 외화를 우리가 많이 보유하고 있다 해서 흑자에 돌아서 흑자. 그런데 지급한 외화가 많으면 빠져나간 돈이 많다는 거니까 이것은 적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10번 경상수지 흑자와 관련된 것들을 골라봐라 경상수지 흑자 상태가 되게 되면 고용이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국민소득 증가로 경제가 활성화돼요. 니은도 맞아요. 국가신도가 상승됩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막 투자를 하고 차관 외국으로부터 돈을 빌릴 때 아주 용이하다. 차관도 입이 용이해집니다. 외화가 공급이 많아지면 통화량도 증가해요. 그래서 이건 틀렸어요. 통화량을 증가시킵니다. 왜 그렇죠? 외화 대신 외화하고 한국화가 교환이 되다 보니까 한국 우리 원화의 통화량이 늘어나는 거야. 리얼은 교육상대국이 가만히 있죠. 그래서 무역마찰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 보고 시장을 열어라 이거지. 무역시장을 열어라. 리얼 맞고 미음. 외체 증가로 외체는 감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금이나 이자 상환 부담이 또 감소합니다. 비율부터 틀렸죠. 대외 신잉도는 상승할 수가 있어요. 11번. 설비투자에 필요한 자본제의 수입이 증가하면 증가하는 경우 발생하는 경상수지 적자. 외국으로부터 자본제를 수입하려다 보면 외화가 많이 유출이 되니까 경상수지는 적자로 돌아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나중에 투자의 개념이니까 국가경제성장에는 도움이 되겠죠. 설비투자. 설비투자가 늘어나면 나중에 생산량이 늘어나니까요. 동그라미입니다. 12번. 환율 상승이 되면 여러분 환율 상승은 수출이 잘 된다고 했잖아요. 수출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경상수지는 개선되고 경상수지 흑자가 되면 경상수지가 흑자가 되면 환율은 하락이 됩니다. 왜 그래요? 경상수지가 흑자가 되면 외화가 많이 공급이 되니까 외화 공급이 늘어나니까 환율은 또 다시 하락하고 환율이 하락하면 다시 수입이 늘어나고 수출이 안되니까 경상수지가 악화되고 경상수지가 악화되면 환율은 다시 상승하고 이렇게 보면 경상수지와 경상수지 부분과 환율은 서로 계속 순환한다는 그런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경제라는 것은 이렇게 계속 움직이는 겁니다. 460 6페이지로 가죠. 국가 간의 상품, 자본, 노동 등이 자유롭게 이동해서 국경 없는 경제로 통합되는 것을 우리가 흔히 세계화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2번 세계화는 경제적, 사회문화적, 정치적 측면 등에서 하나가 세계가 하나의 공통된 규범으로 묶이는 것을 말하죠. 맞죠? 3번은 세계화로 인해 경제의 대외의 의존도가 심화되면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발 금융경제가 금융위기가 전세계적으로 확장이 돼가지고 지금 큰 타격이 어려웠잖아요. 우리나라랑 마찬가지로 맞습니다. 3번 4번 지리적으로 가깝고 경제적으로 상호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이 공통의 이해증진을 위해 경제블록을 만드는 것 아세안이나 나프타 이런 이런 경우를 뭐라고 그러죠? 이것이 바로 경제블록 지역주의라고도 얘기합니다. 5번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주의 경제협력체는 북미 3개국이 관세와 무역장벽을 폐지하고 자유무역권을 행성했다. 북미 3개국 미국, 캐나다, 멕시코 나프타라고 부르죠.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입니다. 남미 국가공동체로서 유럽연합 수준의 경제 및 정치공동체 건설을 목표로 한다. 남미 국가연합 UNASUR UNASUR 이렇게 UNASUR 유럽의 정치경제 통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출범한 연합기구 유럽 그래서 지금 최근에 위기에 봉착되어 있지만 유럽 유럽연합 바로 EU를 말합니다. 리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성량 협력 무역과 그리고 투자정지를 모릅니다. 아시아태평양 그래서 APEC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를 말합니다. 6번 정보들을 축적하고 축적된 정보로 다시 새로운 것을 창조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조직화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지식이라고 한다. 7번 지식이 기업이나 조직 개인 및 공동체의 효율적으로 창조되고 획득되고 전달되는 경계를 오늘날 이런 걸 지식기반 경제체제라고 얘기합니다. 바람직한 의미로 쓰이는 말이죠. 8번 지식은 물리적 실체가 없어요. 눈에 안 보인다는 뜻이고 가치의 계량화가 곤란하다. 그렇죠. 이게 지식이라는 것이 얼마짜리인지 백만원짜리인지 천만원짜리인지 직장애가 곤란하고 쉽게 복제 유통될 수 있습니다. 맞아요. 9번 인간이 무슨 재산권일까? 인간이 만들어낸 무형의 지적 창조물 개인이나 집단의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지적재산권이지 지적재산권 저작권 특허권 같은 걸 말합니다. 10번 우리나라의 교육상대국은 한정적이어서 맞아요. 우리가 보통 중국이나 미국 위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정 지역에서 발생한 경제의 충격이 국내선원에 위치는 영향력이 매우 큽니다. 특히 중국이 중국 얘네들이 장난에 따라서 우리 국내 경제가 막 출렁이잖아요. 11번 우리나라는 무역의 정도가 높기 때문에 교육상대국의 다변화가 필요합니다. 왜 그렇죠? 그래서 어느 한 나라에 치중하다가 그 나라가 문을 걸어잠거면 큰일 나요. 그래서 무역 상대방을 타변화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400 아 조금 전에 조금 전에 이게 449페이지였습니다. 449페이지였고요. 이번에 46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466 466 자 1번 좁은 의미의 화폐는 재산이나 부, 소득이나 수입 등을 의미합니다. 화폐 그러면 우리 여러분 지갑 속에 있는 그런 돈 그게 화폐죠. 그러나 재산 나는 저 사람은 재산이 많아 저 사람은 수입이 많아 이렇게 얘기할 때도 화폐를 얘기할 수 있어요. 2번 화폐의 기능에는 교환하는 데 있어 매개 기능 가치를 저장하는 기능도 있고 가치를 척도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3번 화폐의 본질적 기능은 교환의 매개 수단 가치 척도의 기능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번 유통수단이나 지불수단으로서 기능하는 화폐 이걸 특히 통화라고 부르죠. 통화 5번 일정기간 돈을 빌려 쓴 것에 대한 대가는 이자예요. 그런데 원금에 대한 이자의 비율은 다시 이자율이라고 부르죠. 6번 이자 계산 방법 두 가지가 있잖아요. 단순히 원금에 대한 이자를 계산한다. 달리 달리 달리라고 하는데 원금에 대한 이자뿐만 아니라 이자에 대한 이자를 합해서 이자까지 합해서 다시 원금으로 간주를 해서 또다시 이자를 계산하는 거 이걸 복리라고 부르죠. 7번처럼 10만원을 연간 10% 이자율로 3년간 은행에 이금한다. 그럼 이자는 총 얼마죠? 10만원의 10%는 만원이니까 그대로 만원이 그대로 3번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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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그러면 3만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8번처럼 이렇게 복리로 계산할 때는 일단 첫년도 첫해에는 만원을 얻지마 이건 2년간이라고 되어 있네요. 첫해에는 10%니까 만원이죠. 그런데 두 번째 해에 이자는 만원이 아니라 바로 10%니까 10만원이네요. 미안해요. 10만원인데 두 번째 해는 10만원이 아니라 110만원의 10%라고 해야 돼요. 110만원에 110만원에 10%니까 11만원 따라서 10만원 플러스 11만원 하면 21만원이 되겠습니다. 복리는 만약에 달리로 계산하면 20만원이는데 복리로 계산하니까 21만원이 되어버렸어요. 9번 100만원을 100만원을 연간 3% 이자율로 연간 3만원이죠. 3만원 그래서 1년간 은행에 이금했습니다. 3% 그러면 3%가 이자라는 거예요. 3만원이 그런데 물가상승률이 5%예요. 그럼 실질 이자율은 실질 이자율은 3%에서 오히려 물가상승률을 빼면 마이너스 2%네요. 그럼 구매력은 오히려 하락한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물가가 더 높아졌어. 그래서 오히려 구매력은 하락합니다. 10번 금융이란 재화나 서비스가 돈과 교환되는 거래를 말한다. 그래요? 금융이라는 것은 돈을 빌려주는 사람과 돈을 빌리는 사람 사이를 매개해주는 역할을 금융이라고 하죠. 은행과 같은 경우 그래서 11번 금융기관의 기능에는 자금거래를 중개하고 그리고 거래비용을 인하시키고 금융상품을 판매하고 위험을 축소시키는 이런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12번 간접 금융시장은 자금공급자와 수요자가 금융기관을 통해 거래되는 곳이죠.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을 통해서 두 사람이 서로 거래되는 곳이다. 간접 금융시장은 일단 은행을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채무불이행 위험이 적어집니다. 내가 예금했던 것을 회수할 가능성이 커요. 은행이라는 안전한 기관이 있기 때문에 안정성은 높지만 그만큼 수익률이 낮습니다. 즉 이자율이 낮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직접 금융시장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직접 만나는 거야. 그러다보니 이자율이 높게 됩니다. 그리고 47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1번 경상소득의 유형으로는 근로소득이 있고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있죠. 4가지 알아두시고 2번 사업체 고용되어 받는 보수를 근로소득 이라고 하죠. 월급 받는 것. 3번 가계소득 중 퇴직금 이나 경조금 은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임시적으로 받는 거니까 이런 경우를 비경상소득 이라고 얘기합니다. 4번 가계지출 항목 중에서 소득세 세금 건강보험료 이런 것은 소비 생활을 위한 지출이 아니죠. 이런 걸 비소비지출이라고 얘기합니다. 5번 대출 상환 빌렸던 돈을 은행이다.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았다가 상환한다. 이거는 소비지출도 아니죠. 소비지출도 아니고 비소비지출 아니고 특히 이런 것들은 기타지출이라고 얘기해요. 6번 퇴직금 상속재산 등은 생산활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무상으로 얻은 소득으로서 이전소득이에요. 이전소득은 사회보장금 같은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건 퇴직금 상속재산 이런 거는 비경상소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퇴직금 상속재산은 아까 거기 뭡니까 경조금과 마찬가지로 비경상소득에 당한다. 그리고 7번 저축한 돈을 미래의 가치 증식을 위해 자산으로 전하는 거 그냥 화폐 형태로 갖지 않고 부동산이나 동산 같은 것으로 재산으로 바꾸면 투자의 개념이라고 투자. 8번 처분 가능한 소득이 소비지출보다 크면 그거는 지출한 돈보다 아직 지출하고도 아직 남아있으니까 이건 흑자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9번 소득이 지출보다 적어 소득이 지출보다 적어 돈을 빌릴 경우에는 돈이 부족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무슨 지출이 이자 지출이 발생하고 그리고 이에 따라 부채가 증가한다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10번 장래의 어느 시점에서 부채를 상환하겠다는 약속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 이게 신용이죠. 저 사람은 신용이 높아 그러면 빌렸던 돈을 빌리면 갚을 능력이 높아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신용입니다. 11번 금융기관에서 고객이 대출금을 미리 갚을 경우 대출금을 줄 때 대출금이라는 것도 하나의 거래활동이야 은행이 대출활동을 통해서 이윤을 얻고자 하는 건데 중간에 상환을 해버리면 그만큼 예상 소득이 예상 이윤이 줄어드는 거니까 수수료를 받습니다. 상환수 중도상환 수수료라고 합니다. 12번 할부의 장점 나누어서 계산하니까 품질 향상 기대할 수 있다. 왜 그렇죠? 품질이 만약에 나쁘게 되면 더 이상 나머지 잔금을 지불하지 않으니까 공급자는 품질을 좋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충동 구매를 방지해요? 아니죠. 오히려 충동 구매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자 지불은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할부로 하게 되면 할부 이자가 늘어나죠. 13번 신용카드는 보유한 돈보다 더 많은 돈의 사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지불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4번 신용카드와 관련하여 가맹수수료를 지급하는 거 카드 가맹점이죠. 음식점 같은 카드 가맹점은 카드 회사하고 계약을 통해서 카드를 카드 회사에 가맹하며 카드 회사에 회원으로 가입하게 되면 그만큼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15번 개인의 금융거래 정보를 바탕으로 개인의 신용상태를 관리하는 정보 이걸 신용정보라고 얘기하고요. 478페이지로 가시죠. 자 1번에 투자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대상의 분산 투자에 운영하는 것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 기억나시죠. 이게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할 때 예금 부동산 주식 이런 식으로 분산 투자하는 것 포트폴리오 2번 보통 예금이라는 건 가장 안정적이에요. 언제든지 예금을 인출할 수 있는데 그만큼 수익성은 떨어진다. 이자율이 낮습니다. 수익성은 떨어져요. 틀렸고요. 3번 돈이 필요할 때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거 현금화할 수 있는 정도 이거 황금성이라고 하는데 현금 그리고 보통 예금 그 다음 이거 정기예금 주식채권 부동산 부동산이 가장 황금성이 낮아요. 4번에 자산의 유동성 위험은 유동성 위험 자산을 현금화하기 어려울 때 돈으로 바꾸기 어려운 위험을 유동성 위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인 경우가 부동산이 유동성 위험이 가장 커. 5번에 가격 상승 배당수익 채권의 이자 수입 안정성 등은 이거 뭐 무엇과 관련이 있죠. 가격이 상승한다. 주식의 가격 상승 배당수익 그러니까 수익성이 늘어난다고 보면 되네요. 수익성 6번 자산관리 위험의 위험 중에서 물가가 상승할 때 보유자산의 가치가 하락할 위험 이런 것을 바로 뭐예요? 내가 예금을 예금상품에 가입했는데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그만큼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예금상품에 이거 인플레이션 위험이라고 합니다. 7번 현금이나 예금상품은 그래서 인플레이션 위험이 커요. 8번 그런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도 물가 상승분이 부동산에 반영되니까 그만큼 작고요. 8번 부동산은 유동성은 낮아 현금화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낮지만 주식은 예금보다 수익성이 높죠. 주식 그 주식회사의 경영이 경영이 확장되면 주식가격이 막 뛰니까 예금보다 훨씬 높을 수 있습니다. 9번 채권자는 채권이란 건 투자자에게 경영참가권이 주어지지 않죠. 채권 채권은 돈을 빌려준 사람일 뿐이에요. 경영이 참가하는 건 아닌 겁니다. 채권자는 그냥 이자만 받을 뿐이지요. 경영참가할 수 있는 거 아니 주주들을 얘기하죠. 10번 펀드는 일반인이 직접 투자하는 상품이니까 일반인이 하는 게 아니라 전문 투자기관한테 돈을 주면 전문 투자기관 운영기관이 그 투자를 해서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펀드예요. 11번 기업이 돈을 빌리면서 상환일시 이자액 이자 지급일시 등을 명시하는 거 이런 게 채권이라고 하고요. 자금 조달을 위해서 회사 소유권의 일부를 투자해준다. 이 투자이 바로 주주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증표를 주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12번 다음에서 요구불예금 요구하면 즉시 인출할 수 있는 예금이 요구불예금이에요. 예금자가 다시 인출하겠습니다. 그럼 돈을 금방 내줘야 됩니다. 요구불예금은 보통예금만이에요. 보통예금 직접 투자상품 직접 투자상품은 채권을 얘기하는 것이고 저축성예금은 정기예금을 말합니다. 13번에 자동차 보험이란 건 손해보험이죠. 사고가 났을 때 그 손해에 대해서 손해에 대해서 미리 보험에 가입하는 손해보험 국민연금 개인연금 특수지경연금 이런 것들은 연금인데 연금이긴 한데 개인연금이란 건 개인이 개인이 민간 금융기관에다가 드는 연금으로써 이것은 사적인 연금에 속합니다. 이렇게 해서 경제파트가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사회문화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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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